그림 방향을 가지고, 준비 시작! 루프, 핸드, 랍, 비, 바클라우, 퀴즈, 퀸, 앤, 타코, 린, 헐트, 스팅, 헛, 워크, 힐, 열다섯개 이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다 만점입니다. 그러면 선생님이 건빵 2개씩 드려요. 특히 하바들에게는 모든 활동에 가급적인 점수를 주시면 좋습니다. 그리고 점수를 주실 때도 이런데 교무수켜서 쓰지 마시고 화면에 띄워놔야 돼요. 화면에 띄워놓으면 어? 쟤도 했어? 어? 저 정도 속도였네? 어? 옳아? 얘도 하고 쟤도 그도 했어. 그러니까 자기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항상 점수를 그리고 나중에 일정 주워놓고 나중에 환산하면 되는 겁니다. 어쨌든 일정을 항상 주시는 것이 좋고요. 그다음에 이렇게 타이머가 다이저를 가시면 이런 타이머가 2,000원이에요. 이 영상도 다 읽고 있습니다. 안 되죠? 자세이 안 되죠? 그래서 시간에. 다른 애들 휴대폰 타이머가 있습니다. 그걸 재가지고 30초 안에 읽으면 되고 30초 넘어가면 불합격 주면 안 되니까 항상 또 기회를 줘요. 그런 애들이 그때부터 읽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문장을 읽는 거는 몇 달부터 가야 돼요. 오늘 거기까지 하나? 네. 네. 네.